안녕하세요 항상 제일라이프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신랑 회사 동료분의 부인분이 운영하시는 일식당에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그 부인분의 반응을 보려고 합니다 자 과연 그 반응은 어떨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유나짱은 코를 그만 파 왜 지금 이 상황에 코를 파고 있어 코를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코를 판 게 아니야? 그럼 뭘 팠어 자 지금 보이는 저 가게입니다 지금 바로 직장 동료의 부인을 놀래켜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가보자 가보자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미나짱 미나짱 바빠가 사키니 데미르 ממש 직장 동료 이리 주ồi 덮어서 여섯 where? 3천 여기 지금 그러니까 붙는ivering 예? 아잇가oul? 육즙으로 안 한번 하자 잘 irony 다닌다 마다 치즈 까르때라 치즈 까르때따 아산나? 아산나? 하하하 깃짝ile 자신 repar기 깃짝ile 자신뻑 안녕하세요 아산나 아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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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해도 괜찮을까요? 그 중에서 다이좋을 때 괜찮을까요? 그 중에서 다이좋을 때 괜찮을까요? 그 중에서 다이좋을 때 괜찮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통을 기다렸어요. 거기? 귀엽고. 이제 터널에 가면. 이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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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아는 느낌이듭니다 분위기도 맛있잖아 분위기가 맛있으니까 음식도 맛있고 아빠 아유아, 아유아 아유아, 아유아 도라인이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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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지에 먹었던 랜지에 만들고 뭐 이런 맛을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모르겠어요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좀 좀教えてください 모든 것이 아빠 좋은 하루아웃 이 치즈가 좋아요 エンナはパパあるいでしょ? 解決するのよ! すごい!何にする? 広い人だよね? 広がら危ないよ! 2年生来られたでしょ? ビール1本飲みたいね いや、ビールはやめて 私自信ない。ここの道は手前暗いから運転しない 大丈夫だよ 아니야 本当にやめて 嫌な ビール以降飲もう? 嫌な 本当にやめて 俺飲酒運転するから 意味ない なんか変じゃない? すごーい 엄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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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어요 더 기다려주세요 네, 괜찮아요 유나와 미나가 먼저 먹어요 먹겠습니다 미나도 먹겠습니다 いただきます いただきます みなちゃん、お味はどうですか? 美味しい いろいろ食べてみて ポテトばかり食べないので、いろいろ食べてみて うん やっぱり、スメリアとどうですか? 美味しい おー、すごい 美味しい 美味しい べに 美味しい いただきます ありがとう ありがとう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鼻が大きい 見せてやってみて もう一回 いただきます 本当にいい 本当にいい 맛있게 먹네 ゆっくり食べて요 맛있게 먹어요 오전 오전을 먹어요? 응, 근데 맘에 먹어요 자, 먹겠습니다 간섭을 해주세요 맘에 먹어요 맘에 먹어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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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은 정말 샤팬이 커피에 담당했어요 이 날은 완전 train에요 体에는 좋은 진정한 arthritis 입에 그 아래에 제거이 길이 아닐 텐데 맛있게 먹었어요 아까 centimet colleagues 응, 맛있어 엄마, 이리 와? 누나가 맛있게 먹네 응, 그렇네 그냥 지켜먹기 또 항상 먹기 맛있다 어떡해 네. 안 좋은 것일나 다 맛있다 와우 이거 맛있어 아우 맛있어 감사합니다 맛있거든요 그 맛은 다르다 굉장히 잘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잘하는거에요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나도 배부르다 来ます 来ます あります 来てくれ おじやいただけます 行きます 2つ 2つ 3つ 3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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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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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땠습니까? 너무 맛있어. 진짜 이거는 뭐랄지 가정의 맛을. 요리를 먹어보면 그 요리를 하는 사람의 성공을 알 수 있듯이 되게 따뜻하다고 해요. 몸에 너무 좋을 것 같고 따뜻하고 가정색 같은 느낌. 굉장히 양이 많은데 맛도 좋고. 너무 좋고. 분위기도 좋아. 나랑. 만족해? 정말 만족해. 보고 싶어. 네.